아우 이거 별리워? 그렇지 뭐야 온몸이야 뭐야? 이게 왜 돌려? 뭐였냐 이거 잘 못받는 진지 않아 잘 못받게 잘 못받게 잘 못받게 잘 못받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연습한 거를 응용을 해서 셋이 같이 올라갈까 와이어가 거기서 이제 격투신을 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 마지막이야 진지하게 해갖고 마지막까지 우종이 우리 버린 자고 자 갈까요? 이게 웃길 수 있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컵에다 결핍 작업하고 이러면 멋있게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야 저런 거는 개그 무대에서 잘 쓰는 저런 소품을 스파이더맨의 검진인데 누가 잘 못받게 잘 못받게 자 장구야 나와라 자 가보겠습니다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여기 스파이더맨 더 올려 스파이더맨 더 올려 괜찮아요 일단 더 올려 거울 이렇게 짜는 쪽으로 퍽드신이잖아 당연하게 어 무서울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 스택들은 회의실로 가고 해주세요 아 액션 저희는요 그만해주고 계세요 야 야 스파이더맨 슈퍼맨 넌 내게 안돼 배트맨 로빈을 야 배트맨 너의 날 좀 달라지겠어 야 어디 보자 배트맨 로빈을 데려와 뭐라고 로빈을 데려와 로빈? 로빈 옷이다 배트맨 배트맨 롤 밥을 먹으라고 인 stylo 바 Fleisch 연주 씨 구경! 굉장히 압션이랄게요! 아이씨! 주윤하태! 야, 끝나! 빵덜방반! 나름을 통하시세요! 개통을 통하시세요! 여러분! 주권의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예스! 걸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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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우리 택배 말해 드려주세요! 오 예! 이게 누구예요 그럼? 이게 누구야? 지혁이지 누구야?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? 난 근데 맨 처음에 박태환 선수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으로 이 멤버분들을 오늘 속였잖아요? 기분이 어땠어요? 어우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정말 친하고 가까운 사람을 속이는 게 더 소릴 있고 지금 온몸이 다 땀이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멤버를 완벽하게 속였으니까 다음 체인 장소에 이동받아 친구니까 히브리씨 제가 원프를 드려야죠 처음에 두 명으로 두 명 사짓! 두 명 사짓!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액션! 왔구나! 요! 요! 아니 근데 우리 빅뱅 멤버들은 여기 분위기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약간 이질감 있는 두 명 지금 어떤 액션인지 따로 놀아 아니 저희는 딱 보면 멤버들이 두 분인데 헷갈려 헷갈려 진짜 헷갈려 정말 헷갈려 정말 모르겠어요 그쵸 목소리 듣지 않는 한 진짜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이쪽이 누구였죠? 아니 근데 오늘 노홍철씨 패션이 아니 자기가 무슨 빅뱅이야? 왜 이래? 잠깐만 이것도 탑 C 선글라스 아니에요? 탑 C가 또 얘기 시킨 거 그러니까 한번 써보세요 아니 왜? 써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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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어울려! 난리가 나!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우 너무 재밌다 홀로 남겨진 웨토리 내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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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홀로 남겨진 웨토리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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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로 남겨진 웨토리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우리 노홍철씨는 예전에 클럽에서 진행도 하고 그랬었다면서요? 난리가 났죠 제가 데뷔한 클럽이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공기가 익숙해요 그럼 노홍철씨도 랩 조금 하시면 잘 랩하지 그러니까 비트있나 비트있나? 비트있나 비트있나? 홀로 남겨진 웨토리 타! 일단 리듬 타! 리듬 타! 안 리듬 타! 타 타 타 타! 니에 못하잖아 시작해봐 시작해봐 요 어 어 나라여 클럽에 찾아왔어 헤이 나의 가이벌 나의 양대산매 대한민국 보녀들을 사로잡는 보녀들의 대통령 보녀들의 대통령 보녀들의 대통령 굿핏 도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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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는 거야 지금 빅뱅 앞에서 지금 랩을 한 거야 지금? 그게 지금 난 아직 시작 안 한 거야 나는 술 마신 거야 맛배기 맛배기 근데 저희가 뭐 익히 알고 있지만 매스컴으로도 많이 알려졌지만 이효리씨가 전 너무 좋아요 빅뱅이 누가 좋으세요? 다요 이런 말을 했어요 심지어는 다섯 명 다하고 사귀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제일 좋은지 하나만 꼭 찝어주세요 아 진짜요 다들 너무 다들 다른 매력이 있어서 우리가 도와줄게요 누가 꼭 찝기는 어려운 거 같아요 욕심되냐 연예인 킬러 연예인 킬러 연예인 킬러 진짜 친구 기다려면 내가 또 마음이 있잖아 그렇죠 응급하죠 나도 장면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마음이 있는데 왜 맨날 구박해요 좋으니까 아버님 보시라고 자 그러면 이효리와 나밖에 없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이효리를 꼬셔봐 태양부터 댄스 예 와우 온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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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길을 다 놀아! 저의 길을 다 놀아! 와, 재미없다. 뜨겁다. 잠깐만요. 포장아, 나 불만이야. 근데 타영 씨 몇 살이에요? 아,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. 제가 올해 21살입니다. 내가 25살인데, 휴리 누나 머리에 손을 얹었으면 난 죽었어 지금 쪼꽃. 죽음 끝에에. 아 이거는 뭐 뭐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저절로 넘어갈 때 어떻게 비싸게 굴어야 돼? 우리가 그러면 바로 날라오는데 우리가 그러면 바로 날라오는데 바로 날라오는데 나한테 그냥 이래 나 똑같이 할 건데 오 가만히 있어 온수한 양처럼 이용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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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뱅의 아 멋있다 멋있다 정서 선 고창 Listen 와 보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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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through 야 여기 lawn 여기 여기 ㄱ astronom 우리 영상에서 만나요!